소리의 사용을 통해서 작가들은 개인적인 세상을 묘사합니다. 그러한 묘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열망뿐만 아니라 어떤 실용적인 도구와 기술을 요구합니다. 음악하는 학생들도 음악을 가르치는 대학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장 구조를 보면 요구한다. 그 다음에 뒤에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동사고요. 앞에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고 그냥 쓰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만들다가 이제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1번이라고 할게 오형식이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를 쓰면 되겠네요. 주어가 없으니까 대절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making 동명사 주어인데 당연히 동명사의 주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러한 묘사. search description 그 다음에 목적어 썼고 목적격 보호 구체적인 concrete and detai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여기도 나와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사용해야 됩니다.